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체육회가 4월 양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4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무기한 연기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시군 체육회장협의회가 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지자체 개최 대회를 보이콧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양구군은 협의회의 결정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생활체육대회가 열린 곳에서 이듬해에 개최하는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강원도 체육회가 만든 대회 규정에 따라 올해 4월 양구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강원도 시군 체육회장협의회가 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지자체 개최 대회에 불참하기로 한 겁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대회 정상 개최를 위해 협의회와 대화하고 있지만 빠르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대회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시군 체육회 18개 시군에서 참여하지 않는 것을 결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무기한 연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있고요. 양구군은 스포츠재단을 문제삼는 협의회의 논리와 대회 보이콧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체육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협의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양구군 스포츠재단은 전국과 국제 단위 대회, 군 체육회는 도 단위 이하 대회를 유치와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권한 침해나 갈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대회를 준비하던 생활체육인들은 체육계의 이권 다툼 때문에 도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비판합니다. 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체육회와 지자체의 갈등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동균입니다. 횡성 오천의 강원교육연수원 분원과 산림천목재 문화체험장에 이어 미술관 신설이 추진됩니다. 서울시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정품을 보관 전시하는 통합수장구 유치가 불러온 긍정적인 파급 효과인데요. 횡성군은 아예 해당 지역을 이른바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문화단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황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들이 보관될 통합수장구 신축공사장.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센터로 불릴 연면적 9천 제곱미터 2층 건물 골격이 모습을 드러냈고 노동자들이 바쁘게 자제를 나릅니다. 현재 공정률은 40%. 서울시는 내년 4월 이 통합수장구의 문을 열고 소장품 38만여 점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예산 52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바로 옆에는 강원도 교육연수원 횡성 분원이 자리 잡았습니다. 영서권 교직원들이 강릉 본원에서 연수받는 게 불편해지자 도교육청이 100억 원을 들여 설치한 영서 분원으로 작년부터 연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인근 2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목재문화체험장이 4월 착공됩니다. 52억 원이 투입돼 목재 관련 교육시설과 목재 놀이터, 체험광장이 들어섭니다. 횡성군은 또 이곳 주변 7만 제곱미터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살인미술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군유지를 28억 원에 매입한 사업가가 제출한 미술관 운영 계획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구체적인 건립 계획을 민간 사업자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 통합수장고 이전 확정 이후 문화교육시설이 집중되자 횡성군은 아예 두 곳과 추동을 연결하는 55만 제곱미터 규모의 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해 좋은 땅을 확보한다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문화교육시설이 밀집한 문화단지가 지역 새 랜드마크로 떠오르게 되면 생활인구가 유입돼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횡성군의 판단입니다. 늘어나는 서울시 문화예술소장품을 보관하기 위해 2018년 서울시와 횡성군의 협약으로 출발된 횡성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에 새로운 문화중심지가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전국 지역 MBC 뉴스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이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도 필요합니다. 지역에 남더라도 성공을 꿈꿀 수 있다는 희망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경북 의성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기업 삼성으로 직행한 지역 청년을 통해 그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앳된 얼굴의 이 청년.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국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개발과로 재학을 했다가 졸업하게 된 졸업생 박민혁이라고 합니다. 이미 중학생 때 전교생을 위한 코로나 발열 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며 컴퓨터 인재로서의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중학교가 천 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발열 체크를 해야 됐었는데 선생님들이 어느 친구가 발열 체크를 했고 어느 친구들 발열 체크를 안 했는지 그리고 온도는 어떻게 됐는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IT 기술을 배우기 위해 수도권의 고등학교 진학을 택할 법도 했지만 민혁군은 의성에 이제 막 개교한 경북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고향인 경북에서도 컴퓨터 인재가 배출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빈 도화지에 제 그림을 그리는 게 더 낫지 이미 다 그려져 있는 그림에 손을 댔는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난생 처음 배워보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4위에 오르더니 결국 졸업 전에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등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추가로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이 기록으로 민혁군은 삼성전자의 특채로 뽑혀 오는 3월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2026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입니다. 계속되는 경쟁에도 지치지 않는다는 민혁군. 언젠가는 경북 소프트웨어고를 졸업한 후배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당찬 꿈을 숨기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추구해왔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약간 공헌하는 것, 사회에 좀 기여하는 것이 제 계속 목표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많이 배워서 나중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컴퓨팅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이 IT 분야에서 크게 자리 잡을 때까지 경상북도가 건재했으면 한다는 민혁군.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꾸며 미래를 그리고 희망을 말하는 청소년들의 도전이 계속될 수 있다면 지역 소멸 위기도 차츰 잦아들지 않을까요? MBC 뉴스 이돈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을과, 강릉, 속초, 인재, 고성, 양양과 동해, 태백, 삼척, 정선 등 5곳에 대한 국민의힘의 심사 결과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 위생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강원도당은 민주당이 녹색정의당에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대통령과 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과 선거연합정당의 제도화 등 정치개혁과 개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create the special new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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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배혜지